산업계 뿐만이 아닙니다. 부실 우려는 금융권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 전망도 줄줄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는 업계 10위권인 OSB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트리플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도 최근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트리플비 플러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고금리 수신 경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와 부동산 PF대출의 부실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3월 말 기준 OSB는 부동산 PF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244%에 달하고 웰컴도 브릿지론이 자기자본의 120% 수준으로 높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앞서 OK와 키움저축은행 등도 신용등급 전망이 줄줄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용평가회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어서 회사채발액이나 기타 차익금에서의 조달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수익성이나 권장성이 상당히 악역한 걸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넉 달 사이 저축은행업계의 수신 잔액은 120조 원에서 114조 원 규모로 6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에 연 3.5% 금리의 파킹 통장을 출시하고 연 5%로 예금 금리를 올리는 등 유동성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은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연체율은 6년여 만에 5%를 웃돌았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와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SBS 미지 김성훈입니다. 비용 증가